우리나라가 독자 운용하는 두 번째 군사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야간이나 악천후 속에서 북한을 감시하는 우리 군의 능력이 한층 더 정밀하고 촘촘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을 실은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라인 로켓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속구쳐 오릅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전 8시 17분 미 플로리다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2호기는 곧바로 1, 2단 추진체 분리에 성공했고 목표 궤도인 고도 500km에 올랐습니다. 한때 해외 지상국가의 1차 교신이 실패했지만 이륙 2시간 40분 만에 2차 교신이 이뤄져 최종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호기는 우리 군의 첫 고성능 영상 레이더 위성으로 악천후나 밤시간에도 북한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상 조건에 제약을 받아온 1호기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반도 방문 횟수도 1호기보다 최대 3배 늘었습니다.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북한도 지난해 11월 첫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쏘아올렸는데 전문가들은 성능에 있어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만리경 1호 정찰위성은 초소형 위성입니다. 성능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보지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군은 내년까지 총 5기의 정찰위성을 배치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도 김일성 생일인 이달 15일을 전후해 추가로 위성을 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